태반 추출물 성분이 들어간 수분크림. 끈적임 없이 너무 산뜻하고 촉촉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새 날씨가 너무 건조해서 푸석거리고 저처럼 잔주름 잡히고 혹시 이런 분들 계실까 해서 제가 준비한 꿀템 소개해드릴게요. 보니앤체 브랜드 제품인데요. 제가 워낙 건성이고 푸석함에다가 영양감이 없어서 나이 들수록 정말 고민인데요. 속부터 촉촉하게 촘촘하게 차오르면서 겉으로 느껴지는 이 영양감까지 누릴 수 있는 필로플라 수분크림이에요. 제가 이 제품이 정말 사용감이 좋아서 요새 아침 저녁으로 매일 케어하고 있는데요. 주성분이 바로 태반 추출물, 플라센타 단백질이요. 정말 풍부한 영양감을 선사할 수 있고요. 진짜 속부터 너무 촘촘하게 차르는데 푸석거리 던 게 확실히 좋아졌고요. 윤기까지 올라와서 정말 만족스럽고 피부가 전반적으로 좋아진 느낌이 들어요. 보습감도 너무 좋거든요. 태반 화장품 전문 브랜드인 보니앤제이만의 필로플라는요. 피부과 전문의와 콜라보해서 만든 병의원 판매 화장품 브랜드거든요. 그만큼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태반의 유효 성분들이 피부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나노리포조마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속 깊은 곳까지 흡수가 잘 되는 느낌이 들어요. 겉돌지 않고 끈적임 없고요. 정말 산뜻하고 향도 너무 좋거든요. 피부 저자극 테스트 완료했고요. 미백 두름 개선 이중기능성 화장품이랍니다. 와 진짜 일단 수분감이 너무 충만하고요. 금방 삭 흡수가 되는 느낌도 있고요. 유수분 밸런스 조절에 좋은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보지인 분들 수분크림 고르실 때 이 제품 쓰시라고 정말 강추드릴게요. 특히 나이하신 아마이즈 성분 아시죠? 화이트 향이 또 좋고요. 제가 이걸 바를수록 보습감도 딱 잡히고요. 피부 톤이 조금 밝아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기름지거나 두터운 느낌이 아니라 정말 산뜻한 마무리감이 있거든요. 끈적임 없이 촉촉하고 사용감이 좋은 수분크림으로써 각종 병원, 의원, 백화점에서 많은 분들께 사랑받고 인정받고 있고요. 알로에베라 추출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보습감에 너무 좋고요. 병풀 추출물이 진정감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저처럼 수분 부족으로 건조하신 분들 피부에 촉촉하고 부드럽게 수분 충전하실 분들께 너무 가수 드릴게요. 이 윤기 영양감 보이시죠? 플라센타 단백질 덕분이겠죠? 여러분 이렇게 좋은 제품을 다음번 100원에 득템할 수 있다면 이벤트 참여하셔야죠. 보니앤제이 쇼핑몰에서 3월 말까지 선착순으로 이벤트가 지금 진행 중인데요. 카카오톡 보니앤제이 추가하시고 100원 쿠폰 발급 받으시면 보니앤제이 쇼핑몰에 적용하셔가지고 100원 쿠폰으로 택배비만 내면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그림을 참고하시고요. 100원으로 득템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에 댓금만 달면 추첨을 통해서 냄비부터 크림까지 풍성한 선물이 팡팡 터지니까 이 기회를 놓지지 마세요.